서울의 손이 대표님이시네요. 유튜버 백운정님이 보이시네요. 우리 저 나시 많이 얘기시죠? 저 큰 박수로 모셔가지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 큰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됩니다. 제대로 된 언론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그런 언론들, 하나도 변하지 않은 언론들, 오히려 국민들을 앞에서 호령하고 떵떵거리고 국민을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매국 언론들, 우리가 요즘에 토착매구라고 부르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했듯이 일본 편을 들고 미국 편을 드는 이런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 우리가 어떻게 퇴관을 해야 될까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같이 반성하고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새로운 언론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요? 참 암담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서있지만, 이네들의 이 이익 깊단 기득권을 우리가 어떻게 깨부셔야 될지 암담합니다. 그래서 응징할로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기사를 잘못 쓰는 기자들을 1대1로 전담 마크해서 직접 찾아가서 한번 야단을 좀 치려고 합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1인주의도 안 되고, 농성해도 안 되고, 20년을 해왔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언론, 언론개혁이 정치개혁, 검찰개혁보다 저는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전두환같이 퇴관시킬 수도 없는 거고, 뭐 굿대파를 일으켜서 문을 닫게 할 수도 아니고, 민주정부에서 팔아벌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언론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농성도 오시고, 지피도 오시면, 우리 서응징할로는 기자들을 1대1 전담 마크해서 기사를 잘못 쓴 기사를 스토커 방향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귀를 묶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얼풍 지나서 종선이 끝나면, 우리 서울의 소리에 기자 전담 팀을 만들어서, 조선, 중앙, 동아, 일본 편을 드는 이런 매국 기자들, 하나하나 격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대풍처의 손은 어려우니까, 그들을 부절시켜서 기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건 해보지 않아서, 성패, 성패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성과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늘 17일째, 이렇게 농성으로 오고 계시는, 우리 김병관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